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법정실화 소설 어떻게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이 시리즈에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목과는 달리 늘 끔찍한 살인자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어느 은행 강도의 미담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에티오피아 남자 얼굴이 납처럼 창백한 남자가 풀밭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삐뚜름한 얼굴이 기이한 인상을 준다 게다가 귀끝이 뾰족하고 머리카락은 빨강색이다 다리를 벌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아무렇게나 놓았는데 한쪽 손은 두툼한 돈다발을 꼭 움켜쥐고 있다 남자는 바로 옆에 버려진 채 썩고 있는 사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과를 조금씩 깨물어 분주히 오가는 개미들을 쳐다보는 남자의 눈이 어째 애처롭기만 하다 이제 갓 정오를 넘긴 시간이다 한여름 베를린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태양이 무섭게 열기를 뿜어낸다 이런 날 정오에 자발적으로 문 밖을 나서는 사람은 분명 제정신이 아니리라 빌딩 숲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광장의 풀밭은 도시계획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철근과 유리로만 지은 빌딩이 햇빛을 고스란히 반사하는 바람에 살인적인 열기가 바닥 위에 고스란히 고여있다 잔디에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는 고장이 났는지 작동하지 않는다 저녁이면 잔디는 열기로 바짝 타버릴 것이다 남자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은행의 비상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부짖었음에도 행인들은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곧이어 경찰차 세대가 무서운 속도로 남자를 지나쳤다 경찰관들은 은행 안으로 달려들어갔으며 이후 속속 나타난 무장경관들이 광장 일대를 봉수했다 은행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경찰과 함께 은행에서 나왔다 여자는 손등으로 햇빛을 가렸다 주위를 휘둘러보던 여자는 마침내 손가락으로 창백한 남자를 가리켰다 전투복 차림의 무장경찰들이 순식간에 여자가 가리킨 곳을 향해 돌진했다 경찰은 총을 겨누고 남자를 향해 손을 높이 들라고 외쳤다 남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경찰서에서 보고서나 끼적이며 지루해 죽을 것만 같았던 경장이 가장 앞서 달렸다 그는 범인 체포의 공은 자신의 것이라고 희죽 웃었다 남자를 덮친 경장은 그를 제압하고 팔을 뒤로 꺾었다 그 바람에 돈다발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뒤에서 명령 소리가 진동을 했지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다가 다시금 벼락이 치자 그때서야 경찰들은 지폐를 줍느라 법석을 떨었다 경장은 남자를 잡아뜨린 뒤에 등에 올라타 무릎으로 그를 눌렀다 남자의 얼굴이 풀밭에 처박혔다 흙은 따뜻했다 무장경찰들의 군아빠의 사이로 남자는 다시금 사과를 보았다 개미들은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일에 바빴다 남자는 풀과 흙과 썩은 사과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눈을 감았다 그는 다시금 에티오피아에 있었다 남자의 인생은 몹쓸 동화처럼 시작되었다 갓난아기 때 그는 버려졌다 반짝이는 푸른색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아기는 기산에서 가까운 조그만 마을 목사 사택 계단에서 울어댔다 담요 한 장에 쌓인 신생아는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야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튼 매정한 엄마였다 아기에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편지나 사진 한 장쯤 기억을 위해 남겨줄 수도 있지 않은가 플라스틱 통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흔한 것이었고 담요는 군대에서 쓰는 것이었다 목사는 아기를 보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도 엄마를 찾을 순 없었다 아기는 보육원에 보내줬으며 석 달 뒤 관청은 입양허가를 내줬다 자식이 없는 미할카라는 사람이 아기를 받아들였다 아기에게 프랑크사버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 집은 무척 무뚝뚝하고 거칠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버프랑켄이라는 산골에서 고된 홈농사가 그 가족의 생업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애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는 게 최악이었다 양아버지는 늘 똑같은 소리만 했다 인생이 무슨 사탕 핥아먹는 일인 줄 알아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시퍼런 혀를 내밀어 입술을 적셨다 그는 사람과 가축과 홉줄기를 똑같이 존중했고 한결같은 엄격함으로 다스렸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아이를 부드럽게 다루면 남자는 이렇게 이죽거렸다 애를 싹 붙어 망치는군 그러면서 새끼를 핥아주지 않는 세퍼들을 좀 보라고 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는 따돌림을 받았다 여섯 살의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도무지 웃지 않는 아이였다 그는 못생겼으며 또래에 비해 키가 너무 컸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거칠었다 학교 생활은 힘들었다 철자법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으며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여자아이들은 그를 무서워해서 피하거나 그 끔찍한 외모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자신이 없다 보니 입만 열면 거짓말에 허풍을 떨게 됐다 빨강머리는 그를 외계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만 봤다 하면 멍청한 놈이라고 혀부터 찼다 단지 독일어 여선생만 그가 다른 소질을 가졌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미알카를 걸핏하면 집으로 데리고 가 집안에 자잘한 수선을 맡겼다 그에게 첫 호주머니 칼을 선물한 사람도 그 여선생님이었다 미알카는 성탄절에 여선생에게 나무로 만든 풍차를 선물했다 입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실제로 날개가 돌아갔다 여선생은 니른베르크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 마을을 떠났다 소년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모르고 여선생을 찾아갔던 미알카는 집 앞에 폐기물 컨테이너에 버려진 풍차 앞에서 넋을 잃었다 미알카는 두 번 유급을 했다 직업학교를 마치는 것으로 학교를 떠났으며 인근의 큰 도시로 가서 목수 수련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도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놀리지 않았다 키가 197이었다 도제 수련은 실습 성적이 탁월하다는 이유로만 통과했다 1호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다 군복문은 니른베르크 근처의 통신부대에서 마쳤다 선임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하루 동안 영창신세를 진 적도 있다 군대를 제대하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며 함부르크로 갔다 함부르크에서 촬영한 영화를 한편 본 적이 있었다 영화 속 함부르크는 여자들이 예뻤고 길도 널찍했으며 항구와 활락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함부르크로만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것 같았다 함부르크에는 자유가 산다 어디선가 읽은 글귀였다 함부르크의 풀스비텔이라는 지역에 자리 잡은 목공소의 주인이 미알카를 채용했다 목공소 다락에 방도 하나 내주었다 미알카는 열심히 일했고 방도 깨끗하게 썼다 사장은 글을 보고 만족해했다 전문 용어를 잘 몰랐지만 설계도를 보여주면 수정을 해가면서 실제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탈의실에서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즉각 미알카는 해고되었다 그가 가장 최근에 채용한 직원이며 이전에는 도난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두 주 뒤 경찰이 돈통을 한 마약 중독자의 집에서 발견했다 미알카는 도난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술집과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가 질비한 함부르크의 활락과 레퍼반 거리에서 미알카는 군대 시절의 동료와 마주쳤다 동료는 그에게 유곽의 건물 관리인 자리를 알선해줬다 미알카는 창녀들의 잔심부름을 도맡는 하인이 되었다 이내 그는 사회의 밑바닥이라는 게 뭔지 속속들이 배우고 익혔다 포주, 사채업자, 매춘부, 마약 중독자, 폭력배들 사이에 끼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헤쳐나갔다 2년 동안 유곽에 따로 낸 반지하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살았다 언제부터인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술 없이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다구니를 견디기 힘들었다 술과 약물에 젖은 창녀들은 그를 좋아해 자신들이 살아온 얘기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절주절 풀어놓았다 먹물처럼 짙게 들이온 암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술을 마구 퍼마시느라 돈을 구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당들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성화를 부렸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급기야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으며 흠씬 두들겨 맞은 그는 유곽 입구에 벌렁 자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경찰에게 잡혀가 조서를 써야만 했다 미알카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얼마 가지 못해 개죽음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찾고 싶었다 그게 어떤 나라가 됐든 독일만큼은 벗어나고 싶었다 오래 생각할 것 없이 유곽의 한 창녀에게서 스타킹을 빌렸다 그걸 얼굴에 뒤집어 쓰고 은행으로 들어갔다 장난감 권총으로 창구 여직원을 위협했다 1만 2천 마르크를 챙겼다 이 책이 번역되던 2010년 즈음의 환율로는 약 900만 원에 해당한답니다 1만 2천 마르크를 챙겼다 비상 출동한 경찰이 일대를 봉쇄하고 행인을 일일이 검문했지만 미알카는 무슨 최면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교묘하게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서둘러 아디스아바바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다 그게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시아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멀다고 여겼다 그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행을 강탈하고 4시간 만에 비행기에 앉아있었다 지미라고는 돈이 들어있는 검은 봉지가 유일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덜컥 겁이 났다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그것도 10시간이나 걸리는 비행 끝에 그는 에티오피아의 수도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그는 돈을 주고 6개월 체류허가를 얻었다 인구 500만의 도시 거리를 방황하는 6만의 어린아이들 공공연한 매춘 크고 작은 범죄들 바닥을 모르는 빈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거린 부러진 팔다리를 내보이며 어떻게든 몇 푼 얻어내려는 장애인들 3주 만에 미할카는 분명히 깨달았다 함부르크든 아디스아바바든 곤궁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독일인도 몇 명 만났다 빚을 지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온 인생 나고자라는 점에서 하나 다를 게 없었다 아디스아바바의 위생상태는 최악이었다 미할카는 티프스에 걸리고 말았다 온몸에 울긋불긋 반점이 났고 설사를 쭉쭉 해댔다 돌팔이 의사를 소개받아 항생제를 간신히 구해먹었다 다시금 미할카는 인생 막장에 서 있었다 미할카는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친구도 없었고 뭘 어찌했으면 좋을지 암담하기만 했으며 의지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6개월을 보낸 미할카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했다 이른바 결산자살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삶을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택하는 죽음을 결산자살이라고 부른다네요 그러나 적어도 시궁창에서 죽기는 싫었다 돈은 약 5천 마르크가 남아있었다 미할카는 에티오피아 바로 옆 나라인 지부티행 기차를 탔다 하지만 중간에 내려서 황무지를 걸어서 건너야만 했다 잠은 코딱지만한 여인숙이나 아예 땅바닥에서 자야했다 모기에게 물렸다 모기는 미할카에게 말라리아를 선물했다 버스를 타고 고원지대를 지나다가 갑자기 말라리아 증세를 보였다 땡볕이 내리쬐는데도 얼어 죽을 것처럼 추웠다 무작정 버스에서 내려 허청거리며 걸었다 고열에 끙끙 신음을 앓으며 커피 플랜테이션 사이를 헤집고 갔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대로 고꾸라지며 얼굴을 커피나무들 사이에 박았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랬다 빌어먹을 세상은 모든 게 끝까지 똥통이군 두 번의 열 발작 중간에 미할카는 잠깐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 의사 한 명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결같이 피부가 검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깨달은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고열과 함께 악몽으로 빠져들었다 말라리아는 지독하고 잔혹했다 여기 고원지대에 모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질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알았다 커피 줄기들 사이에서 발견된 기괴한 몰골의 남자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열은 천천히 내렸다 미할카는 거의 24시간 동안 잠만 잤다 마침내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얗게 칠한 공간에 홀로 있음을 깨달았다 상의와 바지는 깨끗이 세탁을 해서 잘 개켜 방 안에 있는 하나뿐인 의자에 놓여있었다 배낭도 그대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침대에 그대로 약 15분 동안 걸터앉아 있었다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했다 화장실이 급해 참을 수가 없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한 여자가 팔을 휘두르며 황급히 달려왔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여자는 노 노 노 만 되풀이했다 여자는 팔을 미할카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은 다음 방으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다 미할카는 안간힘을 다해 자신이 지금 왜 이러는지 알리려 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대 아래 양동이를 가리켰다 미할카는 여자가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잠에 빠졌다 다시 깨어났을 땐 한결 기분이 좋았다 배낭을 살폈다 돈은 한 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방을 나왔다 방 두 개의 부엌이 딸린 아주 작은 집이었다 모든 게 깔끔하고 정갈했다 집 밖으로 나오자 마을의 조그만 공터가 그를 맞았다 공기는 신선했으며 기분 좋게 시원했다 아이들이 그에게 몰려왔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의 빨강 머리를 만지고 싶어 했다 이내 눈치를 챈 미할카는 돌 위에 걸터 앉아 머리를 만지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신바람이 났다 어느 틈인지 그 예쁜 여인이 다가와 아이들을 꾸짖었다 여자는 남자를 부축해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남자에게 납작하고 커다란 빵을 주었다 남자는 꾸역꾸역 잘도 먹어 치웠다 여자가 미할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차츰차츰 미할카는 커피 재배 농부들의 마을을 알게 되었다 그곳 농부들이 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그를 발견했던 거다 남자를 들춰매고 와서 침대에 눕힌 마을 사람들은 도시에서 의사까지 불러왔다 농부들은 매우 친절했다 다시 기운을 차린 미할카는 신세를 갚고 싶었다 농사를 돕겠다고 했다 농부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그러라고 했다 반년 뒤 미할카는 여전히 여자의 집에 살았다 그곳 사람들이 쓰는 말도 느리지만 꾸준하게 익혔다 가장 먼저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여자는 아야나였다 그는 소리 나는 대로 이름을 노트에 썼다 남자가 발음을 어려워 할 때면 여자는 깔깔대고 웃었다 여자는 남자의 빨강머리도 손질해줬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다 아야나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2년 전 지방 도시에 나갔다가 사고로 죽었다 미할카는 커피 농사를 개선할 방법을 궁리했다 커피를 수확하고 말리는 일은 고됐으며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쉴 새 없이 손을 타야만 했다 미할카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내 깨달았다 이 마을은 그러니까 커피 유통망의 말단이었다 말린 커피 원두를 가져가는 사람은 일도 훨씬 적게 하면서 벌이는 몇 배나 더 좋았다 남자가 가진 무기는 트럭이었다 아주 낡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트럭은 대단한 부자나 누리는 호사였다 마을에서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할카는 1,400달러를 주고 더 좋은 중고 트럭을 구입했다 그것으로 직접 커피 원두를 가공 공장에 납품했다 무려 9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다 그리고 마을의 한 젊은 청년에게 운전을 가르쳤다 청년과 미할카는 인근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커피 원두를 수거했다 농부들에게는 지금껏 받던 가격의 3배를 치러주었다 이내 트럭을 한 대 더 장만할 수 있었다 미할카는 어떻게 하면 농사를 보다 더 쉽게 지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인근 도시로 가서 아주 오래된 거긴 하지만 디젤 발전기를 구입했다 그리고 역시 중고 타이어 휠과 강철 케이블로 플랜테이션과 마을을 잇는 일종의 케이블카를 만들었다 커피 생두를 실어나를 통으로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짰다 중간 지지대의 정확한 간격을 알아내기까지 궤도는 두 번 주저앉았다 그리고 지지대를 역시 쇠줄을 써서 더욱 강하게 버틸 수 있게 해 주었다 마을의 최고 연장자는 그런 미할카를 이상한 눈초리로 내내 못마땅하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케이블카가 제대로 작동하자 가장 먼저 그의 등을 두들겨 주며 기뻐했다 이제 힘들여 등찜을 지고 나르지 않아도 커피 생두를 빠르게 옮길 수 있었다 커피 농사는 예전에 비해 한결 손쉬워졌다 아이들은 케이블카를 무척 좋아했다 나무 상자에 동물과 빨강머리 남자를 그려넣고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미할카는 수확한 커피 열매의 품질을 개선할 방법도 찾아냈다 농부들은 생두를 실험과 같은 곳에 쭉 펴서 다섯 주 동안 주기적으로 뒤집어 가며 말렸다 실험이나 돗자리는 집 앞에 펼치거나 지붕 위에 얹었다 하지만 비를 맞은 생두는 쉬 상했으며 층이 얇을 경우 전부 썩어버렸다 저마다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고된 작업이었고 들인 힘에 비해 수확은 늘 보잘 것 없었다 미할카는 시멘트를 사다가 마을 앞에 넓다란 털을 다지고 자갈과 모래를 섞어 콘크리트를 양생했다 이제 마을 농부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커피 생두를 모두 그곳으로 가지고 왔다 미할카는 커다란 갈퀴를 여러 개 만들어 농부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제 생두를 뒤집는 일은 모두의 공동 작업이 되었다 그리고 비를 막기 위해 커다란 비닐을 원두 위에 덮어 줬다 생두의 건조 속도는 몰라보게 빨라졌다 농부들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상하는 게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일을 덜 해서 좋았다 미할카는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거듭했다 그냥 말리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을 옆으로는 조그마한 시내가 흘렀다 물은 무척 맑은 원천수였다 미할카는 간단 신선한 커피 생두를 손으로 씻어 세 개의 물통에 분류했다 그리고 상인에게 몇 푼 쥐어주고 원두를 과육과 분리시켜주는 기계를 샀다 첫 실험은 실패였다 이런 식으로 발라낸 원두는 과육 찌꺼기가 남는 바람에 너무 쉽게 발효를 한 게 문제였다 미할카는 기계를 깔끔하게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기계 안에 생두가 단 하나라도 남으면 전체 공정을 망치기 때문이다 마침내 성공했다 물에 불린 커피를 깨끗이 씻어주면 생두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다는 걸 알아냈다 콘크리트 건조장의 일부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다듬은 생두를 말렸다 이 원두 한 자루를 상인에게 가져갔더니 값을 세 배나 더 쳐주었다 미할카는 이 과정을 농부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케이블카로 수송한 원두를 12시간 안에 물로 처리를 해주면 작업도 쉽고 품질이 아주 뛰어난 원두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2년이 지나자 마을은 최고의 커피 원두 생산지로 명성이 자자했다 아야나는 임신을 했다 아이가 생긴 미할카는 뛸 듯이 기뻤다 딸을 낳자 부부는 이름을 티루라고 지었다 미할카는 행복에 겨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아야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칠 각오를 다졌다 마을은 아주 부유해졌다 3년 뒤 트럭은 5대로 늘어났으며 수확과 건조를 하는 일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농부들의 커피 플랜테이션은 규모가 몰라볼 정도로 커졌다 관계 시설을 만들었으며 방풍을 위해 커다란 나무들을 심었다 미할카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으며 이략 유명인사가 되었다 수익의 일정량을 농부들은 공동으로 저축했다 미할카는 도시에서 젊은 여선생을 데려다가 마을 아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했다 마을에서 누가 아프면 미할카가 그를 돌보았다 도시의 의사는 상비약을 구비해 두는 법과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미할카에게 가르쳤다 그는 빛의 속도로 배웠다 폐혈증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며 산모의 아이는 어떻게 받는지도 모두 배워 실력을 발휘했다 의사는 저녁이면 미할카와 아야나와 어울려 이야기꽃을 피웠다 의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의 오랜 역사를 들려줬다 의사와 미할카는 더없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시비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빨강머리 남자의 고견을 구하러 왔다 미할카는 어느 쪽에도 기우는 법이 없이 훌륭한 판사처럼 판정을 해주었다 핏줄이 어떻고 어느 마을 사람이고 하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미할카의 말을 전적으로 실로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찾은 것이다 아야나와 그는 서로 깊이 사랑했으며 티루는 건강하게 자랐다 미할카는 자신의 행복을 믿을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다 다만 자주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뜸하게 악몽을 꾸었다 그럼 아야나가 깨어 일어나 그를 안아줬다 여자는 자신의 언어에 과거라는 말은 없다고 했다 세월이 가면서 미할카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의 남자가 되었다 그러나 유명해진 게 화근이었다 관청이 언제부턴가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체주 허가는 이미 오래전에 만료돼 있었다 미할카는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을 에티오피아에서 살았던 것이다 관리들은 공손했지만 단호하게 수도로 와서 문제를 정리하자고 요구했다 가족과 떨어지면서 미할카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마을 청년이 그를 공항까지 태워다 줬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다 아야나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아디스 아바바에 도착한 미할카는 독일 대사관으로 보내졌다 대사관 직원은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그의 여권을 가지고 사라졌다 꼬박 1시간을 기다렸다 다시 나타난 직원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경비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미할카를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은 함부르크 판사가 발행한 구속영장을 낭독했다 은행 강도에 죄를 묻는다고 했다 은행 창구에 남겨진 지문이 빌미였다 미할카의 지문은 함부르크에서 난투극에 휘말리는 바람에 수사기관 컴퓨터에 저장된 것이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미할카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대사관 지하실의 감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미할카는 두 명의 호송원과 함께 함부르크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예심 판사와의 일문일답에 충실하게 답했다 석 달 뒤 미할카는 최소 5년의 형벌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정상 참작을 한 형량이었다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전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할카는 아야나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 편지를 보낼 주소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디스 아바바의 독일 대사관은 그를 도울 수 없었고 도우려 하지도 않았다 물론 마을에는 전화도 없었다 미할카는 사진 한 장 없었다 그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홀로 우두커니 지내는 외톨이가 되었다 이렇게 하루가 하루로 이어졌고 달과 달이 갔으며 횟수가 늘어갔다 3년의 형기를 치르고 미할카는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 처음으로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독일 형법은 수영자의 생활태도를 평가해 감시를 붙이는 외출과 감시가 없는 외출을 허락한다 워낙 조용했던 미할카는 정해진 시간에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감시가 따라붙지 않는 외출을 했다 감옥 문을 나서자마자 미할카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당장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고 싶었다 물론 여권도 없었고 비행기표를 마련할 돈은 더더욱 없었다 감옥에서 베를린의 여권 위조 전문가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는 했다 결국 물어 물어 미할카는 여권 위조 전문가를 찾아갔다 경찰은 돌아오지 않는 그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기술자를 찾아냈지만 그는 먼저 돈부터 보자고 했다 미할카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탄식하고 절망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베를린 거리를 헤맸다 여기서 또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자신과 씨름을 했다 그러나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만 했다 아야나와 티루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마침내 미할카는 역 앞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 감옥에서 외출할 때 받은 교통비로 장난감 권총을 샀다 그리고 눈에 띄는 첫 번째 은행으로 들어갔다 그는 멍한 눈으로 창구 여직원을 바라보았다 권총은 총구를 아래로 떨어뜨린 채 들고 있었다 입이 바짝 메말랐다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필요하오 용서해 주시오 정말 돈이 급해요 여직원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도가 다시금 애거를 하자 여자는 그때서야 깨닫고 돈을 줬다 나중에 여직원은 동정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고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은 돈다발을 건네는 바람에 경찰서에 경보가 울렸다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권총을 창구 앞에 내려놓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은행 앞에는 작은 잔디광장이 있었다 사흘 동안 먹은 게 없는 남자는 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걸어 나갔다 풀밭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미할카는 세 번째로 막장에 이른 것이다 자신을 미할카의 감방 동료였다고 소개한 남자가 나에게 그의 사건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함부르크 시절부터 그를 알고 있었으며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나는 모하비트 형무소로 미할카를 찾아갔다 그는 나에게 사법당국이 통상 쓰는 붉은 종이로 된 구속영장을 보여줬다 죄목은 은행 강도였으며 함부르크에서 벌였던 지난번 사건으로 아직 20개월의 형기가 남아있었다 그를 변호한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미할카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목으로 이미 처벌을 받는 중이었다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변호하겠는가 유죄 판결은 기정사실이며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을 따름이다 그리고 형량은 무섭게 늘어나리라 그럼에도 나는 미할카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무튼 이 사건은 여느 은행 강도 사건과는 달랐다 미할카는 전형적인 은행 강도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으니까 나는 그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미할카를 집중적으로 면회했다 처음에 그는 입을 거의 열지 않았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다 그러나 거듭된 만남에 남자는 조심스레 속내를 내비치며 아주 천천히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건 전혀 밝히지 않으려 했다 혹시라도 아내와 딸에게 해가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거다 감옥에 갇혀 아내와 딸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누가 된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변호사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 피고의 상태를 살피도록 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법정은 피고가 심적 장애나 외상과 같은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징후를 나타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법정에서 전문가의 소견서가 그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정신과 의사가 피고를 두고 죄의식이 있는지 혹은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은 오직 법정이 할 뿐이다 그러나 소견서는 판사에게 큰 도움을 준다 전문가의 소견서는 판사의 판단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미알카가 어떤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건 어느 모로 보나 분명했다 어떤 은행 강도가 범행을 저지르며 용서를 구할까 그리고 빼앗은 돈을 가지고 풀밭에 주저앉아 체포되기만 기다린다 법원은 정신분석 전문가를 선임해 피고의 상태를 살피도록 위임했다 소견서는 두 달 뒤에 나왔다 전문가는 피고의 판단과 행동 제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판 때 직접 밝히겠노라고 했다 재판은 미알카가 체포되고 다섯 달 뒤에 열렸다 재판부는 여성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한 명의 젊은 남성 판사를 배석 판사로 두었으며 두 명의 여성 배심원들로 구성되었다 재판장은 심리 기간을 단 하루로 못 박았다 미알카는 자신이 은행을 턴 게 맞다고 자백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다음엔 경찰들이 증언대에 올라 미알카를 체포하던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그가 어떤 자세로 풀밭에 앉아 있었는지 묘사했다 미알카를 제압했던 경장은 그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 여직원은 강도가 무섭기는 커녕 너무 치근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렇게 서글픈 얼굴은 처음 봤다고도 했다 마치 집이 이른 개 같았어요 노칠세라 나선 검사는 여직원에게 현재 근무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냐고 물었다 당시의 충격으로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은지 사건 때문에 병가를 낸 적은 없는지 혹시 무슨 치료를 받지는 않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여직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강도는 그저 불쌍한 거린처럼 보였으며 그 어떤 고객보다도 정중하고 예의 발랐다고 했다 어머나 세상에다 강도가 저한테 용서를 빌더라고요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직원이 실제 공포를 느꼈다면 형량을 높일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장난감 권총이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권총을 유심히 살피던 배심원 한 명이 픽 웃었다 권총은 중국산 싸구려였다 고작 몇 그램 정도의 무게였으며 조금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권총을 손에 들어보던 배심원이 실수로 그걸 떨어뜨렸다 그러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모서리가 깨져나갔다 척 봐도 장난감인 것을 보고 놀랄 사람이 있을까 범행 과정을 재구성해 본 뒤 흔히 그러하듯 피고 개인의 주변 환경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살아온 인생 역전과 가족 관계를 물은 것이다 미할카는 재판이 벌어지는 내내 자리에 없는 사람 같았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 조금이나마 자신의 인생 얘기를 하게 만드는 일은 무척 힘들었다 아주 느리게 그저 툭툭 던지는 몇 마디로 미할카는 할 말을 다 했다는 표정이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아무튼 변호인의 입장에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피고처럼 난감한 경우가 따로 없다 차라리 전문가로 나선 심리학자가 피고의 지나온 인생을 설명하도록 하는 게 훨씬 나아 보였다 심리학자는 치밀한 사람이었다 준비를 잘해온 걸 한눈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미할카의 인생을 자세히 묘사했다 판사는 이미 소견서를 읽어 잘 아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배심원들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다 주의를 기울여 경청했다 심리학자는 놀라울 정도로 여러 차례 미할카를 면담하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꿰고 있었다 심리학자가 낭독을 끝내자 재판장은 미할카에게 전문가가 모두 정확하게 언급했는가 물었다 미할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 다음 심리학자는 은혜에 습격한 피고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심리학자는 피고 미할카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베를린을 방황했음을 상기시켰다 피고가 정상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극도로 제약을 받은 피고의 판단 능력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심리학자는 역설했다 이로써 증거 재택은 마무리되었다 재판이 휴정을 하는 동안 미할카는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에게 물었다 자신은 어차피 유죄 판결을 받을 터인데 너무 애써주는 것 같아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먼저 논고를 펼친다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독일에서 검사는 당파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검사는 객관적 태도를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피고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독일 검사에게 승소냐 패소냐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검사는 법을 지키는데 충실하면 그만이다 검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권력은 부패한다는 걸 역사로부터 익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법 체계가 생겨났다 그래서 검사는 오로지 법과 정의에만 봉사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말이다 수사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태도가 일반적으로 지켜진다 그러나 본격적인 재판이 벌어지면서 열기가 더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객관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검사의 승부욕이 자극을 받아서다 또 그게 인간적이다 아무리 훌륭한 검사일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기소를 한 원고이다 기소를 해서 피고를 법정에 세웠음에도 중립을 유지한다는 건 지나치게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이 점은 우리네 형법 체계가 갖는 약점 이리라 법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셈이랄까 미알카에게 검사는 군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그는 미알카를 둘러싼 얘기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이며 자유롭게 지어낸 것처럼 들린다는 거였다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리학자의 소견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일 뿐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사실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미알카가 은행강도라는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일 뿐이라며 검사는 법정을 둘러보았다 은행강도의 경우 법이 정한 최소형량은 5년입니다 범인은 이미 죄를 두 번이나 저질렀습니다 형량을 감해줄 유일한 근거는 훔친 돈이 고스란히 되돌아왔다는 점이며 피고가 자백을 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9년이라는 형량은 피고의 행위와 그 죄질에 적당하다고 봅니다 검사의 농고가 끝났다 물론 피고의 말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법정에서 필요한 건 증거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피고가 훨씬 유리하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좋으며 정확한 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낱낱이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이들은 증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말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추정과 증거를 항상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짐작에 지나지 않음에도 우리는 확실히 알았다고 믿고 앞만 보며 성급히 달려나가기 일수다 그리고 앞질러간 모든 것을 다시 주어 담기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방청객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사와 배심원을 향해 요점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럴싸하게 목청을 꾸민다거나 답답하다며 셔츠를 찍고 가슴팍을 드러내 보인다거나 조금이라도 과장된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동정심에 호소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 무슨 거창한 결론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던 것도 지난 세기의 일일 뿐이다 우리 시대에 그런 짓을 했다가는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다 독일인들은 더 이상 열정 따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건 지난 역사를 통해 신물이 날 정도로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연출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마지막 무대는 백마디 말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미아이카 자신은 그게 뭔지 꿈에도 몰랐다 외무부에 잘 아는 여성 외교관이 한 분 있었다 그녀는 지금 케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 연락을 받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녀는 미할카의 친구 그러니까 저 지방도시의 의사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의사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다 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 재판에서 진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오가는 여비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자 의사는 껄껄 웃으며 괜한 염려는 하지 말라고 했다 친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기쁘고 행복하며 친구를 보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이라도 달려가겠다는 거였다 그리고 지금 법정 문 밖에 그가 서 있다 내가 들어오라고 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돌연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미할카는 번쩍 깨어났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의사를 보자 미할카는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라 그를 향해 뛰었다 미할카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다 경비원이 제지하려고 했지만 재판장이 손을 흔들어 말렸다 그대로 두라고 했다 두 남자는 법정 한복판에서 뜨겁게 끌어안았다 키가 큰 미할카는 작은 체구의 의사를 번쩍 들어 그의 볼에 자신의 볼을 마구 비볐다 그리고 그 큰 덩치가 엉엉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의사는 캠코더를 가지고 왔다 재판장은 경비원을 보내 프레젠테이션 기구를 가져오게 했다 재판장의 급조된 스크린에서 우리는 마을을 보았다 케이블카와 트럭과 커피 원두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짓을 했다 아이들은 프랑크 프랑크 미할크의 이름 프랑크를 합창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야나와 티루가 화면에 나타났다 미할카는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다 그는 완전히 넋을 놓고 울었다 미할카는 친구 의사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그 무지막지한 손으로 의사의 손가락을 짓눌러 가며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재판장과 배심원들도 울고 있었다 아무튼 법정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우리의 형법은 지은 죄의 책임을 묻는 형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따라 처벌을 한다 같은 죄라고 해도 그 배경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다 옛날에야 간단했다 중세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손목이 날아갔다 오로지 범죄 행위에 따라 처벌을 한 것이다 돈 욕심으로 훔쳤든 배가 고파서 훔쳤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당시의 형벌이란 일종의 수학이었다 각각의 범죄 행위에는 그에 딱 맞춤한 형벌이 정해져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형법은 좀 더 현명해졌다 각자의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처벌을 내린다 또 그래서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은행강도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은행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할카에게 우리는 뭘 비난해야 마땅할까 그는 오로지 살아보자고 발버둥을 쳤다 이런 소망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만약 우리가 그의 처지에 있었다면 달리 행동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되돌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는 갈망이지 않은가 미할카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나는 모하비트 법원 건물의 긴 복도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여 판사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배심원들과 함께 미할카에게 비행기표를 사주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미할카는 형기의 절반을 채우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폰타네의 소설에 등장하는 슈테클린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형집행심의위원회 부장판사는 나에게 전체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했다 다 듣고 난 판사는 아련한 눈빛으로 야 그거 멋진데 하며 석방명령서에 직인을 쾅 찍었다 미할카는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적을 취득했다 그동안 티루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한 명씩 얻었다 미할카는 자주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그는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미할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거는요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살인은 없지만 엉성한 강도밖에 안 나오는 약간의 싸움과 이런 이야기지만 우리 독자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 무더운 미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이 여름 잘 견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 고맙습니다 mai 영이 tan